이 번역 성교사인 타우세인트스 그 성교사님이 남미의 그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이 돈 빌레모라라는 한 원주민 그 젊은이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 이 성교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요 이 그리스원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명령대로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한 후에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젊은이가 타우세인트 성교사님에게 찾아와 성교사님 저 이제요 사표를 내겠습니다 여기 전도자 사표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성교사님 이거 받아주세요 라고 말했대요 타우세인트 성교사님은 너무나도 뜻밖이고 기가 막혀서 아니 왜 사표를 내나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이에 그는요 저는요 전도가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와 고함 소리와 그리고 그들의 비난이요 저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저런 비웃음을 받아가면서 전도를 해야 되죠? 아니 제가 사실 아쉬운 것이 없는데 왜 제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나요? 라고 말했죠 그의 불평을 들은 이 타우세인트 성교사님은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돈 빌레모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 후에 저를 찾아와서 한 말 기억해요? 그때 당신은요 주님께서 저를 복음의 전도자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예수 성교사님이 그랬었죠 그러자 성교사님 다음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당신의 이 사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으니 그 사표를 받을 수 있는 분도 바로 오직 주님뿐이에요 당신이 지금 저에게 말한 그대로 주님께 아래고 바로 주님 앞에 직접 이 사표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청년을 주저하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 성교사님 아 제가요 아 이 주님께 사표를 낸다고 말씀드리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이 사표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자 성교사님은 기다렸던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사표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그분이 여전히 당신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젊은이는요 그 말에 뭔가 하나 딱 얻어맞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아 그렇군요 성교사님 성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고선 바로 곧장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기도를 한 후에 성령께서 주신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복음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는 순간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하신 어떤 신앙 믿음이라는 것 이 자체도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더 많아도 많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자로서 받은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진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진짜 어딘가 떠나고 싶은 그 유혹이 한두 번도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려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있었던 그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에 복음의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구약의 대표자는 또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죠 그런 영국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위대한 그 업적을 위대한 사역을 했던 아주 위대한 일꾼이었습니다 특히 열한기상 18장에는 어때요? 어린아이로서부터 어른들에게 일일까지 다 알고 있는 그 갈매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건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엘리야는 홀로 바할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등 총 850명과 함께 누구의 기도를 듣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가? 라는 그런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결국 바로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와 함께 더불어서 큰 비를 바로 내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소식이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그 선지자들이 다 엘리야에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서 자신의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얘기하기를 내일 당장 너를 내 선지자들이 죽은 것 같이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돼요 그러자 엘리야는요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소리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두려워 광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토록 용감하고 영적으로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뭐예요? 그냥 겁쟁이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엘리야는요 왜 갑자기 이런 겁쟁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일도 대단하고 위대했던 그 선지자가 왜 하루 그 한순간에 이세벨이 두려워서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이에 대해 야거보는요 야거보서 5장 17절에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뭘 얘기합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그런 큰 일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도요 바로 우리와 같이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나 집사로서 아무리 큰 사역을 했고 그동안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때요? 어느 순간에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면요 우리 모둘들도요 바로 이 엘리야처럼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부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요 참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오늘 부문을 읽으면서 분명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 육신의 연약한 모습 또 슬프거나 어떤 그 똑같은 감정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굳건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물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진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분명히 우리와 똑같을 텐데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근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그 대답은요 바로 예수님은 사명자이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모인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이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명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헤로시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로스는 누굽니까? 바로 헤로스 안디바 또 헤로스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그 자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있었던 그 왕인 헤로스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로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을 죽였던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종종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곤 했었어요 뭐 유대인들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런 것처럼 와 저가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그러면서 와 저는 그 이단자에 하면서 뭐예요? 그 말씀에 반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이방인들 같은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여종에 들어갔던 귀신이나 그것을 쫓아내주면 그 귀신이 들린 그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받던 어떤 그것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생긴 손실에 반발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사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모를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신의 그런 어떤 이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미워하고 가장 예수님을 열심히 죽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세인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해로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세요 라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바리세인들은요 예수님을 이단자로 여기이거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 존재로 여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당히 적대시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진짜 예수님께 대한 선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말했다면 그리들은 비록 바리세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편의 선자들로서 해로시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빨리 예수님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동생 행전에 나오면 똑같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을 따른 믿음의 형제들이 뭐예요? 바울 선생님 빨리 도망가세요 바울 선생님 저 밧줄을 타고 빨리 이 성에서 내려가세요 하는 것처럼 동일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악의를 품고 말했다면 이들은 해로세 사주를 받았거나 또는 그와 함께 예수님을 위협하여서 그 지역을 예수님으로 떠나게 하기 위한 그 계략에서 음모를 꾸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32절에 담긴 말씀의 표현이나 말씀의 내역 그리고 말씀의 그 분위기를 보면 그 바리세인이 어떠한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해로세 대에서 해로세의 그 사례 음모에 대해서 말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32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가로 이르데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여우에게 이르데 그런 게 예수님의 말인데 어떤 것 같아요 뉘앙스가요?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데 야 너희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 이런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했죠 너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 이런 톤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저는요 딱 느낀 게 뭐냐면 너희는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데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 너무 냉랭한 그런 어조로 이 바리세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해로스를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라는 그런 동물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로스를 여우에 빗대어서 왜 표현했을까라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 이 해로시 해로 안디바가 그의 아버지 해로 대왕같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면 아주 교환한지 강경치까지도 능히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 여우가 가진 그 강경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로스를 가리켜서 저 여우에게 말하되 이르데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평소에 무슨 말씀하실 때 비유의 그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쵸?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항상 그 비유의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해로스의 강경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바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 바리세인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바리세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여우에 대한 그 표현에 담긴 그 특별한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기 위해서 바로 해로스를 여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우가 가장 일반적인 의미인 강교한 자다라고 쓰여진 의미로 쓰여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그 말씀에서는요 이 여우의 의미가 뭐냐면 파괴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포도원에 이제 나무가 하고 꽃이 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꽃이 피면 뭐가 나요? 열매가 나는데 그건 나중에 있는데 꽃이 피면 뭐가요? 향기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꽃이 몽우리가 져 있으면 향기보다 꽃이 쫙 펴져 있으면 어때요? 향기가 나요 그런데 이 포도꽃의 그 향기를 누가 좋아하냐면 들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꽃이 쫙 펴고 향기가 탁 나니까 그 포도원에 누가 끓일까요? 들치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 그 향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 그런데 또 무슨 현상이 있냐면 이 들치를 너무 좋아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꽃향기가 피면 들치가 모이기 때문에 이 여우는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들치를 잡아먹기 위해서 포도원에 가서 들치가 숨어있는 그 땅을 계속 발로 파는 거예요 파다 보니까 어때요? 들치가 한두 마리겠어요? 파다 보니까 어때요? 이 포도원이 파헤치면서 포도원이 헐어지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우는요 바로 포도원을 허무는 동물 즉 뭐예요? 파괴자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에미아 4장 2절을 보면 암문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했던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우는 그 성벽을 보고 야 너희들은 가변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 어떻게 이렇게 약한 성벽을 지었어 라고 하면서 조롱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여우는 뭐예요? 그냥 가장 가벼운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의자를 만들었는데 야 거긴 애기가 앉아도 무너지겠다 라고 하면 뭐예요? 포커스가 뭐예요? 애기예요? 가볍다라는 얘기예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여우는 가벼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요 성품이 그냥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에 따라 팍팍 이렇게 가벼운 사람 그걸 얘기하고 또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육체의 일 바로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하는 자리를 가르쳐서 여우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우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 헤롯이 어떤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는 강교한 자다 그는 여우처럼 모든 것을 허무는 자다 그리고 이 헤롯은 자신의 권력에만 관심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에게 이 여우 같은 헤롯이라 라는 그 말씀의 그 내용과 분위기를 볼 때는요 뭐 예수님께 헤롯에 대해서 고였던 이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의 편에 선 어떤 선의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헤롯의 편에 서서 예수님께 위협을 가해고자 했던 자라는 것을 우린 짐작하여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 선의로 말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숨겼던 이 바리세인들과 같은 자들을요 우리는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 사도바울은 고린도우서 11장 14절에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1세기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참 예수님의 그리스의 그 사도인양 가장한 그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회방하고 그 교회의 목회자였던 이 바울과 성도두 사이를 이간하는 짓을 소심없이 행하는 방해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종종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어때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인간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 사탄의 조정을 받는 그 악한 자들도요 자신을요 그리스의 사도로 가장하여서 성도들에게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회파시키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어때요? 시대를 거쳐서 세대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때요? 거짓 선지자인 거짓 교사인 이단에 빠져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 자신이 이단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곳에서 죽음의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교회 안에 있고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처럼 할지라도 그들의 언행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는 것인가? 그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자문 7장 2절부터 3절에서 지혜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면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헤롯의 살해 의무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하는 이 바리세인의 그 강요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요 그들이 말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게요 자신이 앞으로 감당할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절대로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오히려 그들이게 해주십니다 우리 32절 후반부와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이라 우리는 이 구절에 담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자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삶의 어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사명자가 가져야 할 그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복음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지켜 행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명자는 뭐예요? 어떤 태도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사명을 마치는 그 날까지 어때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행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발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이 복음의 사역을 난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사명자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할 때까지 이것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내가 육신의 몸이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간다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만한 그날까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한다 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자가 이러한 그런 삶의 태도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하나님께서요 그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고요 때때로 많은 고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믿음대로 사는 것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안 들어요 목소리 믿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우린 믿고 고백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 있는 공간에 혼자만 있는 시간에서 여러분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믿음의 그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와 여러분이 만나는 무슨 소셜 어떤 커뮤니티에 가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리고 온전히 살아가고 있나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이 사탄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요 어떤 우리에 있는 어떤 상황도 만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흐트러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를 공격함으로 인해서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특히 평소에는요 우리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요 그런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 저쪽에 이렇게 있어요 아 저는 여기 가만히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했고 기도하고 그걸 생활하니까 와 이거 직장에서 자꾸만 저를 흔드는 사람이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라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탄은요 그냥 내둬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사람은요 그냥 내둬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온전한 신앙을 가진 줄 알고 그냥 뭐 이렇게 살지만 결국 어때요? 사탄이 건드리지 않는다는군요 그냥 내둬도 쓰러지는 사람 내둬도 어때요?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저 사탄이 건드린다 지옥을 준다 그거 뭐예요? 얘는 가만 놨두면 큰일 나 천국 가는 사람이야 지옥의 아들이 됐는데 천국의 아들이 돼 그럼 어때요?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사멸을 감당할 때 이게 우리는요 아무리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요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죽은 영혼을 위한 사명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세요 우리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되치지 않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돌을 던져서 선지자를 쳤어요 그리고 어때요? 심지어는 그 선지자를 다 매를 때리면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마저도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어때요?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광야시대에 있었던 고라와 그의 무리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비슷한 모습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숙이 16장을 보면 레이족스의 고라와 그를 따른 무리가 당을 짓고 이스라엘 총회에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 대항에서 반란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의 주장에 근거하여서 이 반란의 이유를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고라 자신이나 모세와 아론이나 다 레이지파고 레이지파 중에서 뭐예요? 제사장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 자신의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왜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가 돼야 되고 왜 아론만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가 이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지파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나는 지도자가 안 되고 나는 왜 대제사장이 안 되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 너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네가 꼭 지도자가 돼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야 모세 너 아론과 함께 또 고라와 그럴 다른 250명과 함께 각각 한 사람당 향로를 들고 우리 회막문 앞에 서 다 보여 그리고 내가 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향로를 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와 250명도 신났죠 그래 나도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가 보다 하면서 딱 섰어요 그래서 모세 아론 그리고 고라와 250명이 다 회막문 앞에 섰죠 근데 그들이 회막문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 괴로부터 불이 나왔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확 불살라버립니다 태워서 심판하셨어요 죽음으로 그런데 이 고라와 무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또 누가 불만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불명을 피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가 잘못했다고 저렇게 심판하실 수 있지?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을 가진 백성들도 그런 백성들도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고라와 그의 무리들의 그 주장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좀 옳고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집하고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자녀인데 왜 꼭 너만이야? 오늘은 네가 하고 내일은 내가 하고 좀 하고 그리고 내가 꼭 너를 따라야 되냐? 그럼 그처럼 좀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요 이게 세속적인 그런 논리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이 모세의 뜻이었습니까? 아론의 뜻이었습니까? 누구의 뜻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게 뭐예요?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질서를요 알지 못했고 그것을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순중의 모습이 그때 당시만 있었냐? 아니요 이스라엘 온 역사 가운데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끝났냐? 아니요 예수님 시대도 계속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라! 라고 선보를 해도 그 백성들은 뭡니까? 너만 하나님을 믿냐? 나도 하나님 믿어? 야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라는 그 시기를 대하다 보니까요 그냥 선지자를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듣기 싫으니까 뭐예요? 돌로 던져서 그의 목을 베거나 뭐 공개 죽으면 매를 때려서 그냥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전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깐 회개하라! 라는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바리생, 제사장, 사두개인 그 사람들은 뭘 얘기했습니까? 똑같았어요 너만 하나님을 안하냐? 나도 하나님을 안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하냐? 나도 안다 근데 네가 뭔데?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뺐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진짜 강단의 모든 그 말씀을 보면요 진짜 자신의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지난번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만 설교한대요 그러면서 설교가한테 교회 이슈나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참 이상한 거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의뢰받는다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은요 진짜 자신의 그 성도에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 또 그리스도인 내 삶이 무엇인가 믿음이 일어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화와 어떤 그런 믿음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등등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도들을 덕던 믿음 가운데 잘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육을 하면서 자신의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성도들이 그 주님의 그 폼 안에서 진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이 목사님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굿 스피치 그래서 은혜 받으면 굿 스피치 은혜 받지 않으면 bad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단임 목사를 위해 드리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냥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이서 당신의 마음이 흡족하길 원합니다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마다 예배에 참석해도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회개도 없어요 자신의 연약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감고도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기분 나쁘면 아휴 그래 뭐 오늘 기분 나쁘니까 저 사람 못 털어버리게 쳐다봐 아휴 단임 목사가 지금 살이나 빼지 보기 싫어 오늘은 보기 싫어 오늘 귀에 안 가 예배 참석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오지 않거나 뭐요 아휴 그래도 암흑의 집사가 내가 안 오면 또 뭐라고 하겠지 그러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면서 있는 이명 썬디 신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나 오늘날이나 그리고 앞으로도요 하나님께 대해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동일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진 35절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예루살렘 면망 AD 70년경에 무슨 일이 발생되어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 싹 파괴버렸습니다 그런 면망 그리고 장차 종말의 날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서 그들이 받을 멸망을 미리 하시고요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고 그저 죽음의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어리석은 그 자들을 향하여서 어때요?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자가 있는 예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영혼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에 생명이 주어지고 그들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가져야 된다고요? 단임 목사만요? 안수집사만요? 누구요?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단임 목사만요? 전도사님만요? 안수집사님만요? 누구예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오인이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라는 것을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손들면 돼요 그럼 한번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사명자 되기 싫으신가 봐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복음의 사명자다 아멘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주의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라가 임하는 마지막 날에 대한 약속이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영혼들이 구원 받기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어요 하지만 아직 그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 받기만 했어요 모든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따라서 복음의 사명자인 우리 모두는요 모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자신의 그 마음에 새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어디에 새겨요? 우리 마음,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까지 잘 알고 있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 우린 뭐예요? 우리 가슴에 새겨, 마음의 새겨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음의 사명 주셨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죠 그래요 내가 이 사명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 한국에서 명강연으로 유명한 김창옥 씨라는 그런 남자분이 있습니다 딱 봤더니 저보다 키가 좀 큰 것 같고 딱 보니까 저보다 날씨가 나고 같고 나도 내전이 잘생겼는데 조금 지금 제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김창옥 씨라는 분이 김현정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회복지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가 어느 신부님께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아 신부님, 대한민국은요 사회복지에 글렀어요 안 돼요? 제가요 지난 20년 동안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밤잠 주려가면서 했는데요 대한민국이요 사회복지요? 변한 게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신부님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대요 이보십시오 형제님 예수님은요 2000년을 했는데도 지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런데 겨우 당신은 20년을 했다고 지금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에 사회복지사는요 뭔가를 하나 딱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순간에 자신의 어떤 인생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좌절되고 무의미해 보이고 부정당한 것 같지 않아서 너무 좌절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이 생각하니까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우리 김창국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한때는요 이 웹사이트에 달린 악플러들이 악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진짜 이 일을 해야 될까? 진짜 내가 말하는 거 토시 하나하나 가지고 따지고 내가 강연이 어쩌고 저거 지루하고 별 얘기, 내가 왜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해야 될까? 그냥 다른 일을 할까라고 하면서 되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순간 예수님이 생각났대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나보다 많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은 나보다 더 많지 예수님이 하는 말, 예수님이 전하는 거, 행하는 거 그거 비판하는 사람 너무 많지 그게 딱 생각났다 그러면서 느낌이 뭐냐? 그런데 나는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있겠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시면서 전해들 풀고 사납뜩이 얘기하는 것은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너 죽어라, 너 식자가 날 죽어야 돼 하는 손가락질과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면 나네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김창욱 씨도 더불어서 위로를 받았다 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받은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만 주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자 그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누구예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바로 나 그러니까 제가 단위 목사 신경을 혼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얘기하셔야 돼요 나, 누구요? 나, 여러분 자세 그러므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또 갈등도 있겠지만요 누가 아시냐면 우리 모든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가슴에서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대신 우리는 뭐예요? 주어진 사명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진짜 죽도록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하여 지내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맞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실 믿습니다 일하는 애가 오늘 복음의 사명자로 깨달아 놓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